아 죄송해요. 아 이거 8천명 또 다 나간 거야? 언제 들어와요? 이것도. 라이브 방송 중이요. 아 죄송해요. 지금 전파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. 미안해요. 아 그래도 금방 들어오시네. 다시 다시 8천명 되면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금방 오시네.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.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. 7천명이 20초 만에 들어오네. 무섭다. 무서워. 진짜 잘 살아야지. 무서워. 아 어쨌든 아까 했던 거 거짓말 탐지기 또 설명해야 돼요. 아 네. 거짓말 탐지기인데요. 제가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신성의껏 대답할 거예요. 봐봐요. 자 나는 김현중이다. 이 진실입니다가 나오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? 예를 들어 또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. 나는 팬 여러분들을 진짜 어느 수업보다 수업천공보다 더 사랑한다. 저는 진짜 팬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. 뭐죠? 이렇게 진실된 기계예요 이게. 아까 놀다가 해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해보려고 준비했어요.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만 그 질문도 질문해 보시겠어요? 그거 제가 저에게 듣고 싶은 진실들 채팅방에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이걸로 실험해 볼게요. 네 당신은 최고예요. 네 I love you 뭐 질문을 올려주세요. 질문을 질문 나 자가 질문해야 되나 또? 저 다들 사랑한다고 하네 손 나 흔들게요. 질문 좀 해주세요. 손 이제 계속 흔들게요. 내가 제일 IQ가 높다고 생각한다. 이중 이중에 이중이라는 건 저희 4인 기준이거든요.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기 때문에 승교씨 혁찬씨 그 다음에 대화씨 저 이렇게 넷이 있어요. 네 명이 있는데 이중에 내가 가장 IQ가 높다고 생각한다. 아마도 내 IQ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. 아마도 그쵸? 하하하하 그쵸? 네 어 이건 진짜 진실된 기계에요 여러분. 대단한 기계에요. 나사에서 오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진실게임 하라고 오늘 제주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네 너 질문 주세요 또 네 네 질문 또 없나요? 네 그래서 내려오고 싶다 예수 월로 내 거 읽어주세요. 뭐 질문은 없나요? 뭐 뭐가 있죠 질문이 산에서 내려오고 싶다 저는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거에요 난 산에서 내려가기 싫다 진실 아 그쵸 저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서 이 산에서 절대 안 내려갈 거에요 대단한 기계죠 이게 저도 놀면서 하다가 너무 신기해서 인스타 이렇게 켜게 됐는데 식사하셨나요 다들 아 네 이 질문이에요 오늘 컨텐츠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방송인데 이 거짓말 탐지기로 여러분들이랑 한 놀아보려고 해요 질문 또 없나요? 안녕 너무 많아서 질문 파트가 좀 힘들긴 했네 이 질문이 지금 밀려서 안 올라오나 봐요 이게 8,300분 지금 와 이거 질문? 질문? 질문해주세요 질문 질문을 하라니까요 질문을 하라니까요 덥고 덥고 지금 제주입니다 매틱은 지금 방에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어 질문 안 올랐어요 네 질문 하나 나는 서울보다 제주도가 더 좋다 나는 서울보다 제주도가 좋다 오케이 나는 제주도가 더 좋아요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?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드릴까요? 제주도는 어 전국 8도라 그러죠 그중에 어 뭐 메시코 아 메시코래 예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드릴까요? 뭐 미국으로 친하면 뉴욕도 있고 뭐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아 캘리포니아 주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도 있고 뭐 애리조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주가 한국엔 전국에 여덟 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어 한국에 좀 작지 않은 섬 제주인데요 저는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이 거짓말 탐지기로 여러분들 자극적인 질문들도 제가 성신차게껏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어 오빠 다리 있는지 안무 좀 대단하는데요 아 질문이 어딨다니 질문을 해달라니까요 내가 질문을 어디 지 이해를 잘 못하시네 아 미안해요 화내서 아 이거 갖고 놀다가 너무 재밌어서 인스타 라이브 킨 거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10초 안에 질문 안 하면 끌 거예요 인스타 라이브 10 9 8 7 6 5 4 4 3 2 1 1 땡 다음에 또 만나요 끊어버려 지금 질문이 왔네 아 질문 왔다 뭐야 뭐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 지금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질문이 왔어 뭐였지 질문 뭐였죠 아 번역에서 영어로 다시 한 번만 주시겠어요 질문을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는데 아 팬들이 지금 올려주고 있네 영어로 질문하라고 응 아 팬들이 번역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있네 아 그래요 잠깐만요 형 계속 질문했는데 뭐 네 어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저 태국어를 잘 못 읽어서 헬로 프롬 캘리포니아 이거 보고 있어서 잠깐만 이게 어 20대 김현중 30대 김현중 뭐가 더 좋나요 오케이 저는 30대 김현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20대도 뭐 좋은 작품도 많이 하고 어 뭐 즐거운 음악 할당도 많이 했는데 저는 30대가 더 좋아요 마음이 좀 편해지고 어 조금 뭔가 좀 사람으로서 많이 뭐 보고 배운 것들도 있고요 30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이제 여유도 있고 얼굴이 무엇보다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 힘들었을 때는 되게 얼굴이 맨날 죽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얼굴이 되게 좋아졌다 막 이러더라고요 네 또 질문해 보세요 질문 하나 봤는데 네 여름이 좋은지 겨울이 좋은지 아 저는 겨울이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겨울이 더 좋아요 음 음 음 음 음 진실이죠 네 네 저는 겨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여름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얼굴도 많이 타고 겨울은 뭐 추우면 껴입으면 되잖아요 여름은 다 벗길 수가 없잖아요 살까 죽은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질문 주세요 질문은 아닌데 이란인들은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란? 이란? 응 이란에서 이란에 팬이 있어요? 야 신기하네 질문 좋은 거 하나 왔네요 네 타임머신을 탈 기회가 있다면 과거로 간다? 미래로 간다? 어 네 좋은 질문이 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면은 미래로 갈까요? 과거로 갈까요? 저는 미래입니다 왜냐면은 과거는 어 조상님들이 남겨왔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면서 어 과거에는 어땠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순간이동도 할 수 있는 기기가 나을 것 같고 나는 미래로 가야겠다 과거보단 미래로 가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았던 시절로 가고 싶나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미래는 뭐 죽어서 끝이지 뭐 그죠 과거로 가고 싶나봐요 좋았던 시절로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 쳐서 하핳 또 질문 주세요 그런거 아이고 이거 외국분이 아이고를 쓰시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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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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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제작자분들한테는 덜 미안할 것 같아요 긴장이 되네 장난키스로 저는 장난스러운 키스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장난키스... 장난스러운 키스가 더 좋았다 다 했겠네 예! 봤다! 꽃보다 남자가 왜 좋았어요?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지 뭐 뭐! 뭐 어떻게 좋았을 때가 더 좋은 거지 잘 돼가지고 네? 좋았을 때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? 장난스러운 키스 물론 잘 됐지만 꽃보다 남자가 워낙 너무 잘 됐어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작사분들한테든 별로 죄송할 건 아니네요 뭐 같은 제작사니까 네 네 네 또 질문 주세요 하얀 천과 바람만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금잔디 명예 소망관 좀 더 좋아하는 대사는? 어떤 분이 이런 어떤 분이 이런 짧대금의 질문을 휜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지가 알 수 있어 이 대사가 좋다 시켜줘 너의 명예 소망관 이게 좋다 하얀 천과 바람만 하얀 천과 바람만 하얀 천과 바람만 신청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보다 시켜줘 금전지 너의 명예 소방관이 더 좋아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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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청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다는 걸 연이 연도 아니고 뭐 어딜 간다는 거죠 대사 하면서도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음 네 지금 하면 좀 담백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사를 그때 내가 뭐 흰 청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연기를 하자면은 되게 담백하게 했을 것 같아요 어 뭐 예를 들어 어 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알겠어요 할게요 신청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나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요 어 네 다음 질문 줘요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것도 kbs이기 때문에 둘 다 어 방송사한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은 질문 저는 감격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시몸 때보다 감격시대가 좋았다 아 시몸 때 제작사가 아는 형 인데 또 친한 형인데 동준형 보고 계시면 또 서운하겠는데 동준형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술 한 번 살게요 감격시대가 더 좋았다 네 감격시대가 더 좋았다 으 으 으 으 으 동준형 제 의리 보셨죠 으 으 으 동준형 내가 얼마나 진짜 시범대 열심히 찍었어요 으 어 하나 더 있습니다 감격시대 너무 추웠어 으 네 으 영화배우로 전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럼 지금 뭔데요 뭔데 내가 지금 영화배우로 전향을 해 으 영화배우로 맞다 그쵸 영화배우 좋죠 영화배우로 하고싶다 전향 가수 가수 다 그만두고 가수 다 그만두고 영화배우로 할거지 영화배우로만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질문이 어딨어 5 으 그래 나는 두개 다 할수 없으면은 아 뭐 두개 다 하고싶죠 근데 그래 가수하고 싶은 아 가수는 일어났다 네 가수하고 싶어 제가 제가 이제 가수로 팬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좋고 만남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수라는 직업은 저한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꼭 하고 싶었고 질문 계속 주세요 내가 다 해줄게 오늘 오빠는 귀엽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야 오빠는 나 그래 난 귀엽진 않아 내가 귀엽진 않지 맞아요 저는 생긴 것만 이렇게 이렇게 좀 곱상하고 사실은 좀 귀여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그쵸? 꽤나 정확하죠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한 기계예요 뭘 여기서 BTS를 찾아? 누가 나보고 BTS인이에요 이렇게 늙은 BTS 봤어요? BTS 앞길을 막으려고 그래요 네 또 질문 주세요 재밌네요 이거 뭐 우리 펜션 아닌데 이거 맥주라도 한 캔 하고 방송하면 좋는데 이게 좀 유해물일 수도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질문 주세요 또 됐어 이제 질문 없어요 끌까요? 네 이제 끝날게요 그러면 뭐 질문 왔어요? 질문은 없고 네 7,000분 넘게 한 8,000분 오셨으니깐 새해 덕담 한번 하고 새해 덕담이야? 첫 첫 그래 맞다 라이브 오늘 새해 첫 인스타구나 2021년이 이제 밝았는데 2020년에는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질병이 끝나지가 않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왕래를 할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열심히 만든 곡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만나봤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2021년에는 좀 더 활기찾고 행복하고 그리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잘 안 하는데 오늘 새해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저희끼리 놀다가 이런 기계 때문에 인스타 라이브를 시작했는데 뭐 이제 인스타 라이브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근황 잘 체크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달아주세요 알겠죠? 이제 한국은 잘 시간 됐으니까 이제 자러 갈게요 이제 이제 See you Bye 하트 해달라고 하트 하트 해줘요 하트 하트 해달라고 하트 네 새공 많이 받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